창조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숨결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 계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늘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잠시 영혼의 길을 잃을 때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기도를 드리는 우리도 그리고 저도 모두 지쳐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꼴을 먹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양분으로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반드시 상달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우리의 필요가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원들 우리의 식구들을 지켜내기를 원하기에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의 그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욕심으로 비롯된 일도 있습니다 실수로 비롯된 일도 있습니다 방심함으로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무지로 생겨난 일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마주치게 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자신이 겪어야 하는 일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규하는 이들 애통한 이들을 찾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고 이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합니다 주님 하오나 기적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되어 있는 모든 세포들이 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과 계통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불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살리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생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못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항암 6차 주사를 맞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간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방암 수술과 림프 절제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술로 암 부위가 정확히 제거되게 하시고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산한 지 며칠 안 되는 산모입니다 호흡곤란으로 어제 하루 종일 응급실에서 애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입니다 폐부종 증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기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렵게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들과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알차고 귀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응답받는 즐거움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새벽기도에서는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주간 동안 우리는 사랑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열렬한 사랑 이글거리는 사랑 우리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줄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부심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창세기 여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창세기를 보니까 아마 조금 또 다시 낯선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또 그리고 인간 아담과 하바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그 타락한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원초적인 인간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원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는 그런 근본을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 11장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가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25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 단계에 마치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듯이 21장부터 28장까지 이삭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있고 또 아들 야곱과 연결되어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36장을 넘어가서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또 야곱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읽어왔던 앞서 읽어왔던 야곱이 그의 열두 형제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야곱이 48장에서 에브라함과 무나세 다시 말하면 요셉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9장에서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르벤 그리고 시무원 레위 그리고 유다를 먼저 축복하고 또 그의 레아의 아들 또 나머지 아들인 이사갈과 스블론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과 그리고 납달리를 축복하고 갓과 아세를 축복하고 이렇게 아들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의 아들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라헬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는 장면이고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마지막 장면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 자체가 참 은유적인 표현인데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무성한 가지 또 그것도 샘 곁에 있는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 그러니까 참 샘 곁에 있는 나뭇가지 어떻겠습니까 풍성한 물을 마시면서 솟아 올라오는 그런 가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풍성해지고 성장을 해서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풍성한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가지에 대한 해석을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아들들의 이름들과 더불어서는 항상 어떤 짐승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짐승에 대한 비유로 계속되다가 왜 요셉만큼은 식물로 비유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단어로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또 짐승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짐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이나 또는 일반적인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식물로 이렇게 담을 넘은 식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물로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23절에 있는 말씀과 그래야 연결이 된다고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서 보면 식물을 향해서 활을 쏘겠느냐 그러니까 도리어 동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또 24절과 연결해 보면 굳이 그렇게 반드시 동물이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24절에서 요셉이 또 가진 활은 그러면 동물이 활을 쏘느냐 또 이런 해석이 있어서 적절한 해석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구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22절을 동물로 해석하는 분들은 원어의 뜻에 또 합당한 그런 뜻으로 들락위로 가지를 들락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 곁에 있는 들락위다 그래서 그 담 곁에 앉아있는 들락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도리어 22절을 오늘 본문 지금 있는 이 본문으로 그대로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앞뒤가 문맥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무성한 가지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샘 곁에 있는 가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또 깊은 샘의 축복이라는 것이 나와서 식물하고도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다 번성하는 가지라는 뜻이죠 이제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그것도 어떤 정도의 축복이냐 하면 샘 곁에 있어서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무수한 가지를 뻗어나가는 그런 가능성이 무한한 나무 가지 이런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는 담을 넘을 수밖에 없죠 이 담을 넘었다는 말을 요셉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아래서 가난한 땅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요셉이 그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넘었지만 담을 넘어가서 어딜까지 넘어갔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땅까지 넘어가서 그곳에서 도리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형제들까지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아도 담을 넘었다는 말이 참 와닿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누군가가 그를 공격했다라는 뜻인데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향하여 활을 쏘았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역경들을 비추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그들에게 활을 쏘았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활을 쏜 거죠 또 한편으로는 보디바레 아내가 그에게 활을 쐈죠 그래서 그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함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도리어 그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마치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듯 보여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향하여 활을 쏘았습니다 그것도 적개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에게는 활이 있었다 요셉에게도 활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의 가진 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있는 활이냐 목자의 손에 있는 활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요셉의 활이 잡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활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요셉의 활이 잡혀져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인생은 스스로가 공격한 적이 없잖아요 스스로가 활을 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활을 쏜 적이 없죠 이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마치 형제들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속이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활을 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적게 심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당했고 끝까지 인내했고 끝까지 살아냈죠 견뎌냈죠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공격해야 되는 그 손 활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대신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그 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그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나온대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복이죠 앞에 나와 있는 22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전능자로부터 온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활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또 공격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 이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늘의 복이라고 했는데 이 하늘의 복은 여기서 비유상으로 아마 문맥상으로 본다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보다는 구체적으로는 햇볕 또는 위로부터 내리는 비와 같은 적당한 비 또는 햇볕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들 그리고 밑에는 또 깊은 샘의 복 다시 말하면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샘물과 같은 땅에는 물이 있고 위에도 물이 있고 또 위에서는 또 햇볕이 내리는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농사가 잘 되는 축복이죠 농사가 잘 되는 축복 그리고 전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목축이 잘 되는 복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로 받았던 복보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복보다 야곱이 얼마나 복을 원했습니까? 몰래 숨어서 받았던 복이며 속이면서 받았던 복 그렇게 받아서 누렸던 그 복보다 내 복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영원한 산과 같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 복 아주 꽉꽉 눌러서 주는 그런 복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복 그리고 항상 요셉의 촉머리로 축복이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북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요셉의 가문들을 성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큰 복을 눌러서 봤잖아요 요셉의 가문이 그러면 복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에브라임족 속 요셉과 또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북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서 이 복이 결국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무맥상에서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함께 연결해 본다면 복을 이렇게 영원한 복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들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만 이 복이 유효한 것이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영원하게 주어진 이 축복도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또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받은 이 축복 우리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 가문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떠나게 되면 이 복을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 아름다운 복, 이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의 축복입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에 대한 축복은 마치 빼앗은 것을 먹고 또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러니까 늘 얻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어떤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대상 8장과 12장을 보면 베냐민과 관련된 지파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용감한 자, 활을 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사실은 왕권이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듀왕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사울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을 통해서도 베냐민 지파에게 복을 또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8절 우리가 한 절 읽기만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좀 더 내용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들은 이사엘의 열두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의 축복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축복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축복을 오늘 아침에 축복을 한번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축복이 또 대를 이어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